국제유가가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. 오늘 오전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리터당 1,584원, 79전입니다. 국내 휘발유 판매 가격이 1,500원대로 내려간 건 1년 반 만입니다. 상반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등한 유가는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 상태입니다. 올해만 27% 오르며 휘발유 가격을 추월한 경유도 최근 상승세가 한풀 꺾여 3주 연속 내렸습니다.